타이베이 101 방문을 환영합니다. 저는 타이베이 101 전망대 안내원입니다. 지금부터 남쪽으로 보이는 유명 명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타이베이 101 빌딩은 타이베이의 최대 상권인 신의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이 방향의 유명 건축물은 바로 타이베이의 유명 고급 주택인 신의수왕싱입니다. 그 옆에 쓸쓴 안촌은 신의공민회관이라고도 불리는데 원래는 타이베이의 최초의 군인마을이었습니다. 타이베이의 옛날과 현대의 모습을 함께 체험하면서 타이베이 101의 사진을 찍기 좋은 곳입니다. 감사합니다. attendant隊 학수와 mortgage협식 테이베이1 ariamente